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이 오는 9일로 결정됐습니다. 3.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이 50부는 9일 오후로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의 조정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을 조정해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이 만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내리거나 한쪽이라도 2일 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은 지난 6월 19일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건강관리인후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회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요. 그러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정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멤버들과 그 부모들은 판결에서 이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볼 때 양측의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홍준 대표는 이제 이들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단죄하기로 마음먹은 듯합니다. 정홍준 대표는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광장은 우리나라 서열 이후의 법무법인이지요. 기존 법무법인 서정과 함께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관계없이 피프티 멤버와 안성일 그리고 덕이버스 측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회사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상표권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텐데 무엇을 믿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안성일 대표는 저작권 서명 위조, 매일 삭제, 학력 및 경력 위조, 과거 손수면 이적의 유사성 등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 4월에 이미 덕이버스 직원들이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것이라는 언급을 한 사실이 들통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들은 계속해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